저는 아크로바틱을 잘 몰라서 한번 보고 싶어요. 아니야. 아니에요. 저도 그게 다예요, 오빠. 한번 그냥 느끼러 봐요. 너 뺏긴다 한번 배워볼래? 저 이빨 이제 못 쓰는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밥은 먹을 수 있어. 어글면 있어. 죽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? 죽으면 먹을 수 있어. 나 보지 못하는데? 일단 이거를 먼저 하고. 이것도 무서운데? 머리 안 아파? 안 아픈데요? 더 올려봐. 올려봐. 잘하네. 잘하겠네. 아 무서워. 입술이 파래졌어. 잠깐만. 엽독이 하자. 네가 오른발 잡이네. 아니 너 된다니까? 엽독이 저 평생 안 되는데. 붙어봐. 네. 여기로 출발해서. 이렇게 똑같이 끝나네. 그 이론은 알겠는데. 발 짚어. 하나. 왼발 들으면서 손만 잃어봐. 이렇게. 됐어. 그러면 너 할 줄 아는 거야. 다시 일어서. 약해지지 마. 해봐. 떨어지면 잡아줘. 발 세게 차지. 안 찼잖아. 아 무서워. 무릎을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? 네가 지금 이렇게 돌아요. 이렇게. 아 나 되게 예쁘게 하고 있었네. 되게 없어 보이는. 배구리 같아. 무릎 이렇게. 되게 고마운 게 약간 오늘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평생 치도 못 해보고? 그랬을 텐데 약간 조금이라도 해보게 돼서. 되게 뿌듯한 느낌? 진짜. 딱 그 느낌인데 진짜. 부끄러웠어. 아학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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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